냄새가 미쳤습니다 짜장문어 해물찜 꽃게 새우 가리비 잠박 뚜껑 문어 모양 잡기 어묵 새빨간 문어 가리비 전복 꽃게 새우까지 가리비 양파 새우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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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장 소스 고기 고기 짜장 문어 해물찜 완성 안녕하세요 쏘앤입니다 오늘 먹을 음식은 짜장 문어 해물찜 냄새가 미쳤습니다 일단 오늘 사이드메뉴로는요 타김치 준비했구요 계란후라이와 튀김만두 준비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콜라부터 딸고갈까요 호잇호잇 콜라 레몬 레몬이 싱싱해서 엄청 딱딱해 이렇게 아우 시원해 장갑 장착 구독좋아요 눌러주세요 일단 문어부터 오늘 문어 너무 잘익었어 그럼 통으로 하나 뜯어볼까요 고기 고기 가리비 파김치 고기 아 너무 맵어 고기 아 미안해 여기에 후라이 얍 잘먹겠습니다 소스에다 발라가지고 소스에다 발라떡 너무 맛있어 촉촉해 쫀득쫀득 그냥 면발 꼬리부분만 잘라서 진짜 맛있다 개 진짜 맛있다 콜라 콜라 일단 한잔 새우 머리따 맛있다 오우 쌍전복 콜라 면발이랑 문어 다리랑 음~~ 음... br Fucking 남편 인간밉 히이...... 블링ese experimental Internation ople 이 vari отс 이나 ie 너무 맛있어 아하 방금 봤어요? 육즙 튀어나가는거? 물총인줄 알았잖아 와 소스를 잘 발라서 와 와 소스 와 정신을 못차리겠다 너무 맛있어서 자 그리비 와 아이미 와 죽인다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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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고기 은근 결reens 고기 сто 오 잘먹었다 오늘 이렇게 짜장문어 해물찜을 먹어봤는데요 여러분들 진짜 짜장은 아니니까 사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사랑합니다 잘먹었습니다